어디 가세요? 제주도 가요 잘 잤어? 저 머리 좀 봐 덕산아 덕산아 어디가? 끈 있게 보이는 큰 끈은? 언니? 비스티이라고 야식구리 한 거 하나 있어 아, 아내 입은가요? 한번 보여줘 봐, 아내 입은 거 궁금하지만 날아오르십니다 여러분 예스 아직 먼 거 같은데 아내 입은 거 뭘 잘했어 콜라 잘 못해, 그저? 답답해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친듯한 손뼈에 날아오를 거 같은데 뭐 친듯한 손뼈에 날아오를 거 같은데 잠깐 내려지는 거 같은 거 덕산이 날아오를 거 같은데 아내 입은 거 좋은 거 다 돼 다 돼 하하하하 저 평야방 우리 강아지들 뛰어놈으면 좋겠다 관신가에 집중해 어, 왜? 콜리장 엄청 콜리 달리다 떴다 만져보니까 울 수 Toronto 향후 전광비가 조심하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속해서 편집해 편집해 아 언니가 어디 갔지? 네 하트 올하트 오리비로 하트 내가 갈게 오리비로 기깔 났나? 기깔 났나? 크라다 야 크래 러션? 크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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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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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렇게 맛있어 아 좀 더 신하고 있는 맛이 좀 더 강하게 진짜 나와 아 아 아 그쪽 가면 여기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조금 차시는 느낌이 있대 잘 쉬다 갑니다 저 카페 안 같은 날씨면 좋을텐데 그니까 조금 추워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쁘다 뭔가 공기 좋은 거 같은 거 기분 탓이냐 와 여기 사유지면은 여기다 개 풀어놓으면 좋겠다 갈림길 갈림길 여기가 뭐 나와요? 똥 냄새 나 아 똥냄새 똥나와도 아니고 똥냄새 나 아 똥같이 밟았어 헐 아 조은이 똥 밟아서 저렇게 말하는 이 녀석 같고 있어 귀여운 신발을 어디서 구하는 거니 뭔가 뭔가 나막신 같아 근데 앞에가 들려있는 거 아니야? 네 잠깐만 어디 브랜드야 1 3 2 2 2 2 2 2 3 2 3 2 3 2 2 2 2 3 2 2 3 2 2 3 3 3 4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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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8 7 9 9 10 11 11 10 12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7 15 15 16 15 귀여워 귀여워 왜이렇게 얌전해 귀여워 왜이렇게 순하니 밥 먹었니? 한 잔 없고 귀여워 너무 착착해 이거 봐 꾸기 없느라 처음 봤는데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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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어? 귀여워 간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너무 귀엽지? 귀엽지? 언니 갈게 하지마 하지마 우와 대박 너무 좋은데? 미쳤는데? 미쳤네 재정신 아니네 이거? 재정신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먹고 싶어했던 이거 먹어보자 너 먹어 공유 나 나 나 나 신경 나 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